내가 게이라고 장난하십니까 내가 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이건 맵팩은 노가스 하고 오 이기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비즈임이 있어야 재밌지 성공은 안하죠 그냥 해 내가 여기서 이걸 뽑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격이네요 스캔을 여긴가 스캔을 아닌데 블루는 어디서 유닛을 뽑는 거지 대체 궁금하네요 내 방송 오면서 스루탄 던지지마 기분 나쁘니까 아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여기서 시즈모드로 해야 되나? 아니야 저기 가서 시즈모드로 하는 게 낫다 미친? 왜 이게 된 거지? 자 저는 됐어요 여기 가야겠어 난 비즈 내 방송 보고 있는데 스루탄을 던진다고? 이런 데다 폭탄을 설치해야지 어때요? 정말 좋죠? 자 저기 내 탱크가 보인다는 거죠? 그러면 나 여기다 던질게요 아니야 불안해 뭔가 불안합니다 가능한? 뭔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아 오면 죽여버려야죠? 아 정말 짜증나네요 내 방송 본거 맞죠? 정말 짜증납니다 이게 정말 짜증나요 얼핏보면 아 짜증납니다 이게 정말 짜증나요 얼핏보면 아 그냥 갑시다 말하지 말고 그냥 가죠 자 가자 우린 괜찮을 거예요 여기있겠지 또? 아 보니깐 시즈가 있네 시즈가 있네 시즈가 있으면 이리로 올라가야돼 일로가자 저쪽에 시컷 있으면 우린 여기 있으면 돼 이분 뭐하시죠? 안죽을꺼야 그래 보스온다고? 알겠어 오면 죽여버리죠 스킨을 한다는데 또? 뭔가 불안하다 아무도 없네요 괜히 이쪽에 스루탄을 던진거 같네 아 진심 내 방송을 보면서 스루탄을 던지는건가? 이건 아닌거 같은데 아 정말 짜증나네요 진흥령이라고? 알겠어 진흥령이다 나는 이걸 갈꺼야 큰일이다 큰일이군요 아 내가 되는걸 준비했는데 얻을수가 없어 일단은 말 대신 채팅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는 없을꺼야 잠깐 있어봐 아무도 없었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자리를 잡겠습니다 잘가세요 좋아요 됐어요 저는 여기서 자리를 잡겠습니다 아니야 여기 자리를 잡으면 안되는데 잘못 잡았어 너 내려가 시야 좀 비춰줘 아 이렇게 되면 스캔을 뿌려서 어떻게든 잡아야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숨어있기만 합니다 아싸 여기서 더블킬인가요? 치즈풀어 불고 자 기회는 봐서 아싸 다잡았다 어때요 잠시만요 내가 다잡았어요 울트라 갑시다 갑시다 스캔을 좋아요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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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가 가요 죽여버려 호호 이제 우리를 빡치겠으니 우리는 돌진해 가겠습니다 우리 팀 어딨지? 내 방송을 보면서 술을 타는 던지면 진짜 그거는 나쁜거에요 지금이야 잘가세요 이게 바로 울트라의 승리입니다 다 울트라야 하하하 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 감사합니다 좋아 자 갑시다 여러분 우린 그냥 돌격하면 돼 의뢰 가시 pow 가상 내려가 가상 탈 여기다 폭설을 하고 이분은 뭐하시는거죠? 혼돈해주고있어 뭐하는거지? 이분은 뭐하시는거죠? 뭐하는거죠? 내 생각엔 이제 여기올때 타이밍이 된거같은데 안오는군요 어디있다는거지? 아 나 파랑댕 죽은거같은데 자 여기는 끝났습니다 이걸로 저의 킬이군요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좋아요 갑시다 아주좋아 뭐라고 하니? 오늘 뭔가 운이 좋은거같네요 아 가자 계속 가주시다 없네요 없네요 아 저기있었어 방금 봤지 내가 뒷통속가야겠다 가서 기다려 헐 이럴수가 이럴수가 뭐 이렇게 내리면 어쩔수가 없을거같군요 갑시다 묵수로 하러가야겠죠 탱크 탱크가 오고있습니다 탱크가 오고있습니다 탱크가 오고있습니다 탱크가 오고있습니다 이렇게들 인사모 뭐 아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럴수 있겠지 허허우 어때요 점화시쭉 자 저기 고스만 남았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내일 턴제함? 내일 언제함? 아 내일 8시에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똑같은 이 시간에 방송할거에요 저희가 이기고 했습니다 이게 역시 돌진조합이 좋아서 너무 좋아 내려왔죠? 아 수련타는 여기 말고 저게 있군요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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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딘키라니뭐 딘키라일 뻔했군요 저분들이 아니 이럴수가 잠깐만 아니 야하 마 채팅을 마 대단합니다 이거 마지막 대결이군요 아 우리 나를 따르세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일한 희망이라고 해야겠죠 됐어요 여기는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스캔 봐야 될 것 같애 여기는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스캔 봐야 될 것 같애 에너지 에너지죠? 아.. 좋아요 야야야야야 안돼! 흐흐흐흐 흐흐흐 아하 이런 이겼습니다